오늘도 설교 시작 전에 한번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우리나라 소설 중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소설은 땡땡땡 전 여러분들 댓글로 정답을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한번 기다려볼게요 댓글로 빠르게 정답을 남겨주세요 어 벌써 등장했나요? 어 왜 쟤는거... 정답을 맞춰줬어요 네 맞아요 오늘 정답은 바로 홍길동 전이었어요 여러분들 홍길동 전 다들 아시지요? 양반인 아버지와 노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어릴 적부터 영웅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보였지만 천한 신분 때문에 벼슬길에 나아갈 수도 없고 심지어 다른 가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 등 뭐 이외에도 활빈당을 만들어서 못된 관리들을 혼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홍길동 전 뭐 앞으로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시험 문제에 한 번쯤은 꼭 나오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홍길동과 굉장히 비슷한 일을 겪은 인물이 한 명 등장이에요 마치 홍길동 전에 이스라엘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오늘 말씀 속에서도 능력 있고 큰 용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지만 천한 출신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인물이 한 명 등장이에요 우리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학교 이후로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전사님이 사사기 말씀은 어떤 내용이라고 했지요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또 구원하시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 말씀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오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러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이라는 다른 신을 섬기며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죄를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된 것이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참 심각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블레셋과 암몬이라는 민족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돼요 무려 18년 동안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또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사사 한 명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번에 구원하도록 하시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입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입다를 보면 이전에 나온 기두온이나 온리엘 같은 사사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하나 있어요 다같이 오늘 말씀 사사기 11장 1절 말씀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성경에서는 맨 처음부터 입다를 큰 용사라고 소개해요 앞에서 나온 기두온만 봐도 능력이 없다고 자기는 문하세 집안 중에서도 작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약하게 보잘것 없이 소개가 되었는데 입다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정도로 훌륭한 영웅이자 용사라고 아예 맨 처음부터 딱 언급된 채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용사인 입다에게도 하나의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기생의 아들이라는 꼬리표에요 아까 맨 처음 나온 홍길동과 비슷하게 천안 기생 신분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아니 입다의 경우에는 홍길동보다 더 심각했어요 홍길동은 그래도 홍길동전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아버지인 홍판서가 홍길동과 어머니를 그래도 사랑해주는데 보살펴주는데 가족 중에서 어느 하나 나를 사랑해주고 가족이라고 받아주는 사람이 입다에게는 없었던 것이에요 뭐 다른 콤플렉스 같으면 노력해서 바꿀 수라도 있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콤플렉스는 바꿀 수도 없어요 항상 기생의 아들이라는 그 꼬리표가 지독하게도 입다를 괴롭히고 항상 입다의 뒤를 따라다녔던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죄로 형제들로부터 쫓겨나게 돼요 도비라는 이방 민족들이 사는 낯선 땅으로 쫓겨나게 돼요 여러분 쫓겨난 그 도비라는 땅에서 입다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3절 읽어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의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단 한 구절만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한 절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좌절과 탄식이 입다의 마음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때로는 나 자신을 태어나게 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뭐 잡류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는 건달들과 어울려 다니기도 하고 아무런 소망 없이 왜 자기가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방황하는 시간 요즘 말로 여러분들 말로는 나락갔던 때가 입다에게 바로 이때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기는 사실 입다에게 고통과 절망의 시기가 아니었어요 이 시기는 사실 큰 용사였던 입다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아니 이 시기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입다의 모든 인생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을 훈련 없이는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모세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입다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를 다듬고 훈련시키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을 입다는 악착같이 버텼고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가 찾아오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입다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죠 큰 용사라고 전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영웅이자 큰 용사인 입다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됐지요 그래서 입다가의 가족인 길라엘 사람들은 염치없지만 입다를 찾아가게 되었고 그에게 같이 싸워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입다가 순순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그 상처가 쉽게 없어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원망 섞인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쫓지 아니하였습니까 어떻게 지금 와서 환란을 당한다고 염치없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자 가족들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요 다같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사임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당신을 찾아오게 된 것은 당신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웁시다 그러면 당신이 길라엘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여러분 길라엘 사람들의 대답이 어떻나요 당연한 소리지요 뻔한 대답이지요 입다에게 전혀 미안한 마음이 안 느껴지는 대답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함께 라는 표현을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길라엘 가족 내에서 입다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함께 무엇을 한다는 것이 상상도 안 될 만큼 역겨운 존재가 그들에게는 입다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입다에게 이제 함께 하자고 말해요 너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우리와 함께 하자고 뿐만 아니라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해요 그동안 기생의 아들이라는 가족도 없는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지독하게도 입다를 괴롭혔는데 훈련을 거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쓰임을 받을 때가 이르게 되자 가족들이 나와 함께 하자고 말을 건네는 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입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그러므로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가 이마을 앞에 눈녹듯이 사라지는 회복의 경험을 입다가 하게 된 것이에요 당연히 그 이유로 입다는 그들과 함께 안 모은 사람들을 물리쳤고요 사랑한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입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분명히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마주하게 될 것이에요 어떤 형식으로 그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그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고통과 절망의 시간은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기업이 어디일까요 바로 아이폰과 에어팟을 만든 애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애플을 맨 처음 만든 스티브 잡스가 세계를 바꾼 사람이라고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잖아요 과연 그가 맨 처음부터 이렇게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라는 답이 느낌상 나와야겠지만 답은 네에요 워낙 똑똑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잡스가 맨 처음부터 애플을 만들었을 때에도 획기적인 컴퓨터를 만들어서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어요 컴퓨터가 없으면 안되는 세상을 그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분명히 절망의 순간이 있었어요 다른 경쟁하는 회사가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만든 애플 회사에서 그가 쫓겨나게 된 것이 해고당한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스티븐 잡스가 실제로 한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애플에서 내가 해고당하고 쫓겨났던 게 내 인생 가장 최고의 일이었다 이렇게 그가 분명히 말해요 그가 애플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그는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에 대해서 폭넓게 고민할 수 있었고 훗날 21세기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시대를 열 수 있게 해준 애플을 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 해준 그 훈련의 시간이 그에게는 쫓겨났던 해고당했던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훈련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좌절하며 절망하며 고통받는 시간을 안 좋은 시간 빨리 지나가야 하는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 나를 다듬는 시간이자 성장시킬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를 탈레반이라는 테러단체가 장악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땅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전사님이 아프가니스탄 관련 기사를 보다가 이 영상을 발견했어요 한번 영상을 잠깐 볼까요 여러분 어떻나요 방금 여러분들이 본 영상은 탈레반이라는 테러단체에 맞서 싸우는 아프가니스탄 군대를 훈련하는 영상이에요 훈련받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받지 못한 군대는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훈련되지 못한 이런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통과 절망의 시기를 겪게 될 때 하는 일이 잘 안되고 혹은 시험이 망쳤거나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을 것만 같은 마음의 아픔 혹은 육체의 아픔을 겪게 될 때 포기하고 좌절하기보다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어려운 말이지만 말로는 정말로 쉽지만 그대로 행한다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만 어쩌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전사님조차도 그것이 쉽지가 않지만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이 훈련들을 잘 견뎌낼 때 나의 모든 절망과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눈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잘 훈련된 나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같이 기도할까요?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되는 시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시기임을 저희가 듣고 배웠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수많은 시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련에 걸려 넘어져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저희를 보살펴주셔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로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허락해주세요 영적인 회복탄력성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